안녕하세요 깜빡 홈쇼핑의 김깜빡 안어벙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 바로 휴대폰입니다. 근데 말이죠 안어벙씨 휴대폰이 왜 휴대폰인가요? 이게 왜 휴대폰이냐면요. 휴 대휴대 폰은 4개입니다.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휴대폰입니다. 정말 내 손가락이 쏙 들어오는데요. 근데 현재 휴대 5까지 나왔지 않습니까? 그건 좀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. 그렇군요. 이런 제품을 여러분들께 3만 9천 9만 원 해드립니다. 저렴합니다. 근데 말이죠 이게 어디 제품입니까 안어벙씨? 아 이게요 이 뒤쪽을 보시면 마데인 코리아라고 써있습니다. 한국의 마데 제품 겁니다. 아 그 유명한 마데전자 회사?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. 제가요 마데인 차이나 마데인 재팬까지 봤거든요. 전 세계로 숫자 안 되는 그 마데전자 회사? 믿을 수 있어요. 정말 대답하죠. 그런데 말이죠 이 제품 그래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? 아 이거 정말 믿을만한 제품입니다. 전 어릴 때부터 얘를 믿어왔고요. 저희 가족들도 계속 믿고 있습니다. 아 예 저도 얼마 전까지 크리스마스 때만 얘를 믿어왔었거든요. 괜찮습니까? 아 그거 좋지 않은 믿음입니다. 회개하세요. 예 죄송하구요. 예 저 제품이 어떤 게 있습니까? 게임 기능이 있다고 들었는데. 아 이거 게임 기능 가능하거든요. 자 여기서 369 369 007 방구! 아 약간 놀랐네요. 괜찮은 거 아니에요? 저 응하겠습니다. 응 알겠고요. 괜찮은 겁니다. 저 이게 또 테트리스 기능도 있다고 들었는데. 아 테트리스가 가능하거든요. 뚜두뚜뚜뚜.. 아00 이렇게 테키스 기능까지 가능한.. 이 휴대폰은요. 나 재밌어 herkes 이렇게 아 그럼 이제 들어보안죠? 아 이거 이게 또 제가 듣기로는요 이게 색깔의 종류가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거? 아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검은색이 있고요 검은색이 있고요 그리고 은색 은색 그리고 황금색 황금색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나한테 맞습니다 네 검정색, 은색, 황금색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네요 아 여기 흰색 또 있네요 제가 하나 빼먹었다 네 가지다 그럼 네 가지입니까? 네 가지로 색깔로 구성되어 있는 이 휴대폰을요 여기 보니까 또 무슨 젓갈색 같은 게 보이거든요 자 그럼 좀 다섯 가지 아닙니까? 그렇게 또 되는 건가? 네 그럼 제가 발견했나요? 아 발견 시선이 날카롭네 자 이거 맞은데요? 넣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 발견 못 했던 건데 말이죠? 그럼 좀 다섯 가지 색깔의 이 제품을요 여러분들께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지금 빨리 전화 주세요 예 저 지금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전화가 막 폭주하고 있네요 예 지금까지 깜빡 홈쇼핑의 김깜빡 안어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에펀 예 예 예 예 예 ,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